Aii 21 죄송합니다. 일어나니까 2시 9분이여가 꿈을 우리 보려고 외값인가 10명 모아놓고 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하도 하나로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고 3살짜리 울고불고 난리 났다. 이 반려나 책임져라. 아 진짜 미안합니다. 저 나만의 상점 저는 좋은거 안나와요. 나 이거 있나? 근데? 어 나 이거 없네? 이거는 사놓을까? 이거 괜찮은데? 호날두 리신. 아 저는 근데 딱히 축구 좋아하지 않는데 메시보다 호날두가 좋더라구요. 메시랑 호날두 팀 어딘지도 몰라. 그냥 들과 놓고 봤을때는 호날두가 낫다고. 뭐 싸우네. 미친새끼네. 저러니까 강등하지. 에휴 시발 쓰레기새끼. 이 시국에 호날두를 빠네. 저건 제가 아닙니다. 저건 병신이죠. 저 근데 저 사촌동생이 제 유튜버 본다는데 너무 부끄럽다. 욕 존나하는데 내가 옛날에 걔한테 욕하지 말라고. 그런 말 하는거 아니라고 했는데. 쥐환이도 트윗달 같은 영상 제작해줬으면 좋겠다. 크크 세이버네이면. 뭐라는거야 이씨. 오타쿠가 미쳤나. 아 잠깐만 짜고 왔다 이거.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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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돼. 풀써 풀써 풀써. 왜 안써? 어어? 자꾸 명절 얘기 나와서 문득된 풍락인데. 혹시 명절때 방송 대신하는거 아니죠? 진정 징크스. 믿고 있었다구. 형 조강절이 다촌동생 마스터인데. 나 15일이거든. 이긴 새끼가 다명절때마다 무시하는데. 형태리 때 버라해도 될까? 그러세요.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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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아 이거 훔쳐이나서 이기네 이렇게 병신같이 싸워도.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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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나이스. 아이고. 아이고.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. 오픈인가? 그 목소리로 하면 안되지. 개새끼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. 이걸로 해야지. 개새끼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. 개새끼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. 야 어디가 얘. 개새끼야. 어어? 개새끼야. 좋아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아 밴을 이거 내가 질때 다이빙하라 그랬구나. 오늘 지환이 다이빙하는거 보려고 치킨시켰다. 꼭 하는거지? 말강독처럼 튀는거 아니지? 이런건. 아 저 질때 진짜 지라고 하면은 저 진짜 되게 예민해져서 상처받아요 진짜로. 와 저 님들 저 메이플 말래찍었어요. 빨리 세줄 메가폰 써주세요. 세줄 확성기. 내게 줘야지 솔직히 이거. 아 안졌네. 와 이거 뭐야 이거? 아 뭔 여진 케넨이야. 알바잖아 진짜. 아 씨바. 아 시야가 없어 시야가. 카드가 눈에 들어오냐 지왕하. 아. 우리 들어와야. 끝물이지 크크. 난 내가 좋아하는. 뭐야 내가 스킵 안했어? 투네 요새 이상해요. 뭐야. 한번 토하고 틀어줬네. 투네가 역겨워가지고. 아 왜 니가 먹어. 뭐하는거야. 아 뭐 여진 케넨 좋다며. 씨바. 뭐가 좋아. 똥 존나 그러겠네. 아 저 일을 남을거 아니야. 안타 때. 아 궁 잘못썼다. 아 쟤네 듀오에요? 내가 두여운거 치고 별로 잘한다 생각 안드는데. 그냥 우리팀이 너무 못해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스트레스 너무 많네. 진짜. 아니 뭐. 이런 팀을 잡아줘. 아 8만원 쓰면 뭐해. 씨발. 라이엇 개새끼들. 망해야돼. 씨발. 잘 잡아줘야지. 진짜. 그거 아니지 이거는. 아. 이거 이거 이거. 데이스. 이거까지. 이거까지. 데이스.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. 아. 참. 진짜. 오케이. 이게 이렇게 되네. 다 죽여. 그렇지. 진짜. 안 믿고 있었다구. 승훈 하나만 갈게요. 어. 싸우는데. 잘하긴 한다. 진짜로. 도착할게요. 둘 오프. 내가 담았어. 오오오. 너무 맛있어. 별수호자가 나와요. 저는 totally gript. 아 진짜. 아 왜그러냐. country 무슨 주 ON가rings cola 가지고iness. 진짜 쌓 slowedlä가 좋았나 바랍네. 야. 아. 취. 와. 스톤 스톤 맞았어 맞았어 왜 있어 잡았어 잡았어 야 진짜 와 진짜 짜고야 아 이걸 왜 뺏기냐 아 어떻게 바론을 비포공에 뺏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이 새끼 떵 흘렸어 아 제발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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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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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우리 쪽에 싸워갖고 아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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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그렇지 짜오야 방해 좋다 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야 아 캐리 캐리 아이 씨발 이렇게 이기기 힘들어 존나 짜증나 진짜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돼 내가 아 씨발 내가 프로게이머야 내가 베이가 그나마 잘했다 진짜로 그래 지금 이순간 너는 방송프로다 주와나 뭐야 이건 족가 이런거 아네 보지도 않는 새끼들 보지도 않으면서 선문조사 시키고 있어 전화 버스에서 잘 안타요 근데 진짜 혼나야되나 이 새끼 뭐야 저 노라운드 채팅 뭐냐고요 아 몰라도 됩니다 네 전판 짜오라고? 어디? 개소리 하지마 아 아 아 나 나 쟤랑 못해 전판도 운 좋게 이긴거지 상대가 드럽게 못해서 제대로 된 애 만나면 절대 못 이겨요 얘랑 이 새끼 마스터일 때 다이아 만나면 맨날 꼬마가 쓰면서 꼴좋다 신년으로 더 떨어져라 장지원 이새끼 마이 마스터일 때 다이아 만나면 야 이 씨발놈아 그게 지금은 사람이 할 말이냐? 악마가 따로 없어 진짜 어? 너만 소리지마 너만 소리지마 너만 소리지마 아이고 뭐야 알겠습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메세지가 빨리 튀어 올려서 지안이 저역해야겠다 지안이 형 콧구멍에 뽀뽀하고 싶다 야 야 이 개새끼야 풀어드릴테니까 저역하지 마세요 금물지님은 연애를 못하시는건가요 안하시는건가요 여자한테 인기 많을거 같은데 아 저는 뭐 안하는거죠 예 방송 돼야 되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게 지금 롤 점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쥐순이들도 있잖아 어 응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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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도겸 엄벅이 돼요 치거라 하지 마시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아아아 이 씨발 그만 뒤져라 데인스 탑좋아요 야 야 어 어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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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네이스 좋아요 뭐하냐 너? 아 크리 잘 터져 땄다 근데 이거 역시 운빨 게임이야 어 뭐야 이새끼 뭐지? 되어있어 어우 쉣 갖다 던져주네 그냥 야야야야야야 아 크리 잘 터졌다 오케이 아 크리 잘 터졌다 아 손 고맙습니다 제가 질 것 같아요 가주세요 내가 왔다 어 아주 좋아요 지환님 지환님 저 밴 좀 해주세요 지환님 방송 때문에 일단 생활이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냥 보세요 지를 때까지 미칠 때까지 어차피 베네봤자 당신은 다른 아이들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흐으으으으으읍 흐으으으 minut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ㅏ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어 저도 고맙습니다 방금 햇수로 타이밍이 좋았네요 1승 깔끔했네요 1700판한테 점수 빨리니까 기분이 ㅈ같다? 그게 니 실력이야 케인아 너 진짜 못하더라 킬 벗고 하는거 하나도 없더라 점수 너무 맛있더라 개못했어 그냥 주워 먹기만 했어 개못함 개못함 도망가 너무 재밌어 아니 쟤가 먼저 윗돌았어 근데 먼저 도발했어 난 잘못 없어 선빵 때렸어 나 근데 1800판인데 이제 곧 1900판 아닌가 이거? 이번주에 1900판 가겠다 일요일쯤에 가겠네 원래는 높았던 사람이니깐요 마치 천사가 날개를 잃고 지상으로 추락한 뭐 그런거죠 다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형한테 지화님 방송 추천해줬는데 오늘은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요 크쿠 아 저도 고맙습니다 아오 어머니한테 조금 그런데 배물집 못생기지 않았느냐 크쿠 당연히 데프트죠 아 이 새끼 이 새끼 뒤질때까지 조심하라구 아 아 아 야야야 이거 이거 도와줘 그냥 노틸 라인 이렇게 당겨지면은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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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진짜 싸대기 때리고싶네 이 새끼 일을 왜 써놔가지고 아까 부시에서 노틸넛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나비 잔나같은 돼지픽으로 연퇴받고 최후의 초코타드로 범행계 40사퍼짜리 노킬이었던것 아 아씨 노틸넛 사실 사퍼가 나오기 힘든데 진짜 뭐야 저거 어? 뭐야 얘네 싸웠냐? 그렇지 아 노틸이 참 좋아 진짜 아 에이 진짜로 반응속도 봐라 맞아 서퍼 칭찬하면 안돼 칭찬하면 바로 던지거나 뒤지더라 대부분 욕해야돼 어림도 없지 지노스 32파크크 크크 크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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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궁쓸걸 괜히 아꼈네 아퀴똁 됐네 아 혹시 이 새끼가 내 칭찬했나? 그래서 죽은것 같은데? 다 이 새끼 탓이야 서퍼 탓이야 무조건 칭찬할만하지 여기 구간에 나같은 어딨어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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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찍어 천만찜만 말고 찍어 아유 씨발 그냥 앞으로 가서 평택 탈수면 됐겠다 저런 노틸보다 승률 낮은 지루스 크크크크크 아니 지루스는 솔직히 그 정도면 승률이 아니잖아요 50%는 나온 승률인데 재수가 없어 바로스 하면 팀원이 존나 없어 할 때마다 억가하지 말고 진짜로 솔직히하게 무릎도 친 사람 다 밴이에요 반성의 의미로 바로스 칭찬 하나씩 써놓으세요 역시 우리 지우조쿠들 밖에 없다니까 와 저거 와 어우 네이스 좋아요 플래시 없어 야 내가 이런 노틸을 데리고 곧 이겼다 인정해줘라 진짜 야 그만해 체랄 못 가고 씨바냄 왜 물어봐 나갈래? 물어봐놓고 비웃네 느려 오빠레 어떻게 literature 올라갈 수 있어 수리나 수리나 다는 수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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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k 세뇌 수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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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용 감사합니다.